성경과 과학 80번째 시간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과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병원에 가면 막대기에 뱀이 매달려 있는 모습의 그림이든지 모형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로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병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뱀에 관하여 알아 봅시다 뱀이라는 동물은 보기부터 징그럽고 혐오감이 생각납니다 어떤 뱀은 목에 걸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동물원 쇼를 하는 가운데서 뱀을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동물 쇼 하는 곳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관중석에 와서 한 남자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그 소년은 관중석 앞 무대를 향하여 왔습니다 그 소년은 청중을 향하여 앉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두 사람이 뱀을 들고 소년의 뒤에 와서 소년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소년은 무엇인가 목에 걸리는 것을 확인하려고 옆으로 돌아보는 순간 으악! 비명을 지르는 순간 쓰러졌습니다 물론 뱀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되어진 일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그 소년과 같이 놀라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뱀의 그 모습부터가 싫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뱀이란 어떤 동물인가를 좀 알아보면서 그 사진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뱀은 뱀 암흑에 속하는 파충류의 총칭으로 다리가 없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뱀에게는 다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전체 길이가 1m 내지 2m 이지만 큰 것은 10m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10cm 인 것도 있습니다 현재 456속의 약 2,900종으로 많은 뱀 종류가 남극을 제외한 세계의 각 대륙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북극권 부근까지 서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16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울령도에는 뱀이 살지 않습니다 척추는 200 내지 400개에 이르는 척추골에 이르러서 각 척추골은 돌기에 의하여 교묘하게 연결되어 왼쪽 오른쪽 약 25도 위아래 25도 내지 30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뱀은 자유롭게 긴 몸을 구구렸다 피었다 하면서 포획물을 감아줄 수가 있습니다 뱀의 눈은 감았다 뜯다 하는 눈꺼풀 대신 투명한 비늘로 덮여 있어 항상 뜨고 있습니다 눈은 머리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시각을 갖지 못해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는 것은 잘 보인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눈동자가 둥글지만 일부 종은 세로로 길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뱀은 눈이 없습니다 청각은 둔하고 귓구멍도 고막도 없으나 땅 위에 전달되는 진동에는 민감합니다 야콥슨 기관은 많은 동물들에게서 발견되는 보조적인 후각기관입니다 페로몬의 수용기관으로 알려진 이 기관은 1813년에 루트 B 야콥슨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발달하여 후각은 예민하며 뱀 특유의 혀에 의한 후각작용이 더해집니다 앞끝이 둘로 갈라진 혀를 날름거리면서 공중에 떠도는 냄새의 미립자를 약곱슨 기관까지 운반하여 사냥해야 할 먹이와 천적의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뱀의 혀는 또 공기의 진동, 흐름, 온도차 등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서 행동할 때나 먹이에 접근할 때 자주 혀를 날림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독이 있는 뱀은 위턱에 속이 피고 홈이 팬 독이가 있습니다 독사는 적을 물어 독니로 독을 주입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치명적이거나 약간의 해를 입히는 독사는 약 270종이나 됩니다 독사에는 아시아에 사는 킹코브라가 있고 아프리카에 사는 금은 만바와가 그리고 가시북살무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랄리아에서는 타이판이라는 독사가 유명합니다 뱀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발견됩니다 사막, 숲, 대양, 호수, 개울 등지에 서식합니다 보통 땅 위에서 생활하고 몇몇 종만 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 생활하는 종도 몇몇 있고 나무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종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뱀이 살지 않는 곳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땅이 얼어붙어 있는 지역이나 극지방과 아주 높은 산 꼭대기는 살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울령도나 독도, 아일랜드와 뉴질랜드 같은 몇몇 섬에도 뱀이 없습니다 뱀은 주로 단독으로 생활합니다 몇몇 섬에 집합하거나 동면에서 집합하는 이외에는 무리를 이루는 일이 없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조용히 다니기 때문에 사람 눈에 띄는 일이 적습니다 변은 동물이기 때문에 체온 조절은 양지와 엄지로의 이동에 대하여 민감하게 잘 움직입니다 먹이를 찾을 때를 제외하면 별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먹이는 오직 육식만 가능하며 과일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수류, 어류 등이며 작은 종이나 어린 뱀은 지렁이, 민달팽이, 곤충류를 먹으며 성장합니다 흉골이 없기 때문에 늑골이 자유로이 개폐됩니다 피부는 신축성이 있어서 먹이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강해 포행물을 며칠씩 걸려 털과 발톱의 일부분만 남기고 모두 소화합니다 이러한 그 뱀 보기부터가 우리는 혐오스럽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어떤 곳인가 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병원이라고 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만나는 곳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그 질병의 원인과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즉 환자는 의사를 만나기 위하여 찾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과 뱀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와 같은 그림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뱀은 어떠한 존재이었나 를 분석해 봅니다 이름은 영어에서 쓰레크라고 하는데 꿈틀거리는 동물을 의미하고 있는 라틴어 세르펜스에서 발생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교에서 성적 욕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성적 열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는 신화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순수한 욕망의 군탈리니를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의술의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이 아스크레피오스의 뱀을 사용한 의학적 치료는 현대에서 의학의 상징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로마 신화에서 내려진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근본 발생된 사건에서 우리는 조명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의 전모를 봅니다 추리굽한 백성이 광야 생활하던 중에 백성이 불뱀에게 물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처방약을 지어주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뱀을 쳐다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처방약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가 저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게 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죽는다 말입니다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말씀이 백성에게는 때로는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뱀과 막대기의 결합이 시작된 것이라 말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불뱀이 백성을 물게 된 원인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건은 민숙이 21장 4절에서 9절에 소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리굽한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애돔 땅을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길로 들어서면서 백성은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낙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리굽하여 이곳에 온 저들은 이곳에서 빵도 없고 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푸석푸석한 빵만 먹는 것에 실증을 느낀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종살이 하지만 먹는 것은 풍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먹는 것 때문에 죄짓고 범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보낸 지도자를 향해 불만은 그를 보낸 자를 향한 불만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만하는 것이 모세를 보낸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결국 모세의 지도자를 향하여 불만을 통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통한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워진 지도자를 향하여 불만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도자를 세워 보낸 자를 향한 불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를 향하여 불배물에 보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백성은 고통을 느끼게 되고 죽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원망을 받게 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백성을 위하여 지도자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불배물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아니 불배물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자를 향하여 노뱀을 만들어 그 뱀을 쳐다보라고 하니 이것이 아이러니하고 또한 믿어지지 아니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세웠습니다 이것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숨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다시 말하면 희승이야 말입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산산조각 내어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양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너우 사탄이라 하였더라 11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세웠을 때에 걸 쳐다보면 살아났던 그들이 이 뱀을 숨기는 일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뱀을 만들어 세운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에 분양하고 숨기는 일이 계속되었었다 말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아난 것이 그 장대 위에 노뱀이 살려준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연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먼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해 봅니다 불빛에게 물린 자는 모세가 세운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면서 모두 살아났습니다 쳐다본 자는 살았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쳐다보지 아니한 자는 모두 죽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순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에게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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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